야 아주 FC모바일에 좋은 게 생겼네요. 저희가 아무리 게임을 해도 누가 몇 판 이겼고 누가 몇 판 죽고 그런 게 안 떴잖아요. 보시면 이게 대구에도 업데이트가 되면서 오지안이 6승 4패로 여기 정확히 뭐라 적혀있죠? 한수위! 근데 그거 있다! 전주에서 계속 랩 핑계를 댄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아아! 네, 두 말 죄송한데요. 전주에서가 아니에요. 맨날 지가 지면 렉 걸리고 지가 이기면 렉이 안 걸려. 김도혁이랑 할 때는 렉 걸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유독 오지안이랑 할 때만 렉이 걸려요. 그걸 이제 두 글자로 핑계라고 하는 와우! 네, 각각. 오늘 어떤 배틀을 할 겁니까? 진짜 해야 됩니까? 이미 이 전적이 한 수 위, 한 수 아래를 증명하고 있는데 아, 이거 도발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렉 핑계되실 겁니까? 아, 안 되겠습니다. 깔끔히 이 결과를 받아들이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받아들겠습니다. 정확히 뭐 몇 판 할 건지, 뭘 걸고 할 건지 아니, 이거 그냥... 그냥 한 거 안 되니까? 굳이 뭘 걸어야 돼요? 아, 이 앙반들이 이거! FC모바일 영상 한 두 번 찍나요? 진정해. 자, 들어봅시다. 이번에 3판 2선에서 두 번 이긴 애가 이겼다, 상금 얼마 이게 아니고 한 골당 한 100만 원 가세요? 한 골당 100만 원 봐, 이야! 저희 이제 싸움을 봅시다. 그만 합시다. 한 등등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만 원은 말이 안 되는데 한 골당 만 원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사실 의향이 있으신지? 가장 낮은 거 만 원 가시고 가장 높은 거 십만 원 합시다. 어떡해요? 잠시 후 자, 이거 뭐 어떻게 한다는 거죠? 아까 당신이 만 원 말씀하셨잖아요. 최소가 만 원, 최대가 십만 원. 한 골 넣을 때마다 골 넣어서 이거 돌려. 그래서 바로 나오는 거 동의대로 받는 거지. 아, 오케이. 두 개씩 적을까요? 왜냐하면 칼이 많으니까. 아, 딸 맞춤! 3만 원 정도는? 나잖아요. 3만 원, 3만 원 나왔습니다. 아이고, 5만 원 하실 줄 알았어요. 저는 더 뻔한 거 보여드릴게요. 10만 원입니다. 저희가 그때 전주에서 돈 너무 많이 썼어요. 여기서 복구해야 돼요. 그거 어때요? 꽝 하나 넣는 거 어때요? 돌렸는데 꽝 나오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 다 꽝 준 게 너무 확률이 높잖아요. 지금 이게 적는 이유가 만약 오지안이 한 골 넣었어, 돌렸어, 10만 원 나왔어. 그럼 너가 강지도한테 10만 원을 받는 거지? 그쵸, 강지도가 나한테 주는 거지? 알겠습니다. 이해했어요? 너무 큰 금액은 아, 뭐 천만 원 이런 거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100만 원이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잘 들었어요. 마이너스 10만 원. 티안이 한 골 넣었어. 마이너스 10만 원이 나왔어. 그러면 반대로 강진우한테 골을 넣었지만 10만 원 둬야 된다. 지금 북한이 남았잖아요. 재밌게 하실래요? 어떻게 해요? 곱하기 2야. 곱하기 2. 만약에 뭐 20만 원 걸렸어. 또 골로 내가 곱하기 2가 돼? 그럼 나 40만 원 맞는 거야. 브라보. 혹시 이거를 곱하기 2개 말고 나누기 2 하라는 건데요? 그거 지금 쭉 쪼신 겁니까? 화끈하게 곱하기 2 갔는데 나누기? 나누기 2가 아니죠. 잘 보세요. 왕 곱하기 라는 소리예요. 그 말은 즉슨 뭐다? 곱하기 8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생각했는데 10만 원 넘으면 80만 원이네. 자, 잘 됐습니다. 와, 골 넣었다. 큰일 났다. 강기라도 10만 원 받는 거고. 아, 골 넣었다. 3만 원 받는 거야? 3만 원 받는 거야. 잠시 후. 야, 이 구도 오랜만이네요. 룰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돌림판에 다 적은 거는요. 돌리는 사람이 나오면 상대한테 받는 거예요. 마이너스면 내가 골을 넣어도 반대를 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3판 2선이죠. 한 명이 2판 다 입고 바로 끝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홈 어웨이, 바위바위보부터 하겠습니다. 안 내면 어웨이, 바위바위보. 저 홈 가겠습니다. 아, 좋아요. 폐업 플레이 합시다. 뭐, 렉 올린다, 핑계내기지 말기. 동반하시네요. 필기 전원.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3판 2선 첫 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수고합니다. 박지선, 박지선. 김남일. 오, 좋습니다. 안정환. 안정환. 아, 아. 어디서도 뒤에 있거든요. 아, 아. 하아. 헤드. 아, 아. 이게 날아갈 생각에 엄청 신중해요, 지금. 어? 호날로 기회입니다. 이거를 슛. 아, 나 들어갈 줄 알았는데 진짜로.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움직이죠. 어? 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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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아무것도 안 돼, 안 돼, 곱박이야. 진짜라, 이게. 진짜라니까요, 이거. 이거는 근데 좀 방금은. 어휴. 오우. 이거 끈 거. 뭐야. 너 좀 왜 pk이죠? 뭔데. 우리가 돌려, 내가 돌려, 내가 돌려야 돼요. 어. P.K야? 다 나왔어, 다 나왔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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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P.K야? 벤디는... 형, 심판이 P.K를 못 써요. 제가 어떻게 심판에 연락할 수 있겠어요? M.P.C 신상에서? 말 되는 소리를 해. 후반 시작. 아, P.K는 진짜... 뭐가 있냐? 어, 혼란. 어우, 진짜. 어, 이거 혼란한 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새끼야, 슛이지. 1만 원! 마이너스 10만 원 아깝습니다. 아, 지금 아... 그... 오! 야, 이게 안 돼요! 유단들! 파워슛! 유단들! 아! 거기서 왜 파워슛을 합니까? 박지성에게! 아... 박지성! 슛! 파워! 파워슛! 박지성 파워슛! 제발 10만 원! 4만 원! 지금 오지안이 만 원 앞서고 있어요. 절기현! 안잖아 뛰고 있거든요. 안정아 Postами 패스를 받아들입니다. 안정아 가argent아 가 sua і 경우 easy 만 원. 1만 원! 호달 seleки Basil 호달yk bere Sai informatMurgo cat erro If anything thatically 이거 에딩이 들어이야... 꽈!!! 이 세상에 빵!! 병신 마지막 기해 그대로 돌파 그대로 돌파 이거 안되거든요? 마지막입니다 한번 더 기회를 주나요? 연장전 시작 좋습니다 박지상 천천히 안종환에게 뛰어들어가는 황선홍에게 끝 faults 일단 게뛰는 중이요 안종환에게 안종환 어떡하죠! 안정한 슛! 아유... 근데 지금... 2,500원... 연장전 후반 시작 생각을... 오 저 후나도 발재가 좋거든요! 파워전! 들어갑니다! 파워전 들어갔어요! 곱하기! 총 2만원에서 곱하기 2에서 4만원입니다! 한 골이 더... 파워전 2단전! 오우! 아... 난 왜 코너끼도 안... 안정한 안정한! 아으... 정철! 뒤에 조금만 더! 어휴, 또 막혔어요! 자, 이대로 경기 끝날 것 같습니다! 예! 야,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첫 판부터! 정산 타임인데요! 만원, 만원! 꽝! 곱하기 2에서 총 4만원입니다, 강진우는! 보지안도 총 4만원! 꽝 나고... 3만원, 만원! 저희 뭐... 그게 없던 걸로 하죠! 서로 비겼으니까 서로 돈 주지 말고 끝내자는 거죠, 제발은! 자, 원래는... 요 한 판당... 오늘 체크 하려고 했어요! 4만원까지 어떻게든 올라왔어요! 거기에서 곱하기 2 뜬다? 아까 그런 상태 있죠? 아무것도 없을 때 곱하기 2 뜨면 무슨 의미입니까, 또? 이거 쭉 이어서 가서 총 얼만지 스콜을 냅시다! 근데 너무 괜찮은데요, 이거? 어, 썩기 힘든데요? 좋습니다! 초대해드릴게요! 근데 그... 솔직히 그 아까 그 피네틱킥이랑 코너킥 떼굴떼굴... 헤딩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결국엔 지셨잖아요! 사람들은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해서... 아, 이 정도 중요하죠! 과정이 제가 4인데요? 당신이 3이고... 토탈 전적은 6승 5패입니다! 이제 6승 6패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라이벌이 되는 거죠? 당신이랑 라이벌이요? 알겠습니다! 기싸움 잘 봤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해지는데요! 톰 어웨이 가위바위보 해주세요! 가위바위보! 똑같이 홈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경기 시작합니다! 자, 크로스 올리랑 갈랑하면서 아델 침투하면서 패스 찔러주고! 오우! 코너킥이면 무조건 골이었는데 갔다 갔다 그냥 풍성북이랑 그냥 올려줍니다! 올려줍니다! 올려! 오우! 오우! 이훈재! 자, 무병자스 뒷구름질 치면서 어디다가 무병자스 안도같게 찔러주면서! 오우! 이게! 전반 0대0 가나요? 아니죠! 왔네! 왔네! 야, 첫판이랑 완전 다른 분위기입니다! 어느 정도 지금 본맛을 봤기 때문에 더 신중해진 것 같아요! 후반 시작! 아농에게 지고 위에 누가 뛰어갔네 유당댁 끌려줘! 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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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스가 찔렸습니다! 제발 9번 2위 제크파트잖아! 아! 아! 오오! 아! 마이너스! 야! 야! 이게 뭐야! 야! 제완아 고맙다! 루드브랜드 슛! 야! 오우! 오! 펜스도 항상 여우가 깨치면 되는 것 같아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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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쭉 둘리나서 일단 엄청 뛰겠죠? 그쵸? 학기 비서서 엄청 뛰겠죠? 일단 누구한테 뛰까요? 누구한테 뛰까요? 학기기 슛! 으악! 슛!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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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꽝! 마이너스 슛! 마이너스 슛! 오우! 야! 그럼 얼마야? 13, 19만원! 와! 이겨서 막판까지 오! 파워 슛! 아이고! 오우! 오우! 근데 오! 안 좋아! 파트 슛! 우와! 우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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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딩은 진짜 아! 뒤에라! 연장이시죠? 아! 호나이도 뛰나요? 호나이도 뛰나요? 호나이도 그냥 무한질투거든요? 뺏겼습니다! 뺏겼어요! 연장입니다! 연장전 시작! 올려줄까마 어우! 그대로 돌파하나요? 그대로 돌파합니다! 눈 돌파! 골! 아! 아! 이거는! 스피가 없었으면 완전 스피가 없었으면 오우! 시! 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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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환아 미안하다 진짜로 황선호 반대하자! 안좋아! 찔러두고 슛! 슛! 누락 안아있으면 안 듭니다! 동전입니다! 이리! 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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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분명히 슬픽해요! 천천히 한 손을 찔러주던 패스를 받았네요? 위에 비어요! 아! 비어 있었는데 아깝습니다! 아 진짜 씨 위에 텅! 또 비어 있었는데 승부차기까지 가나요? 승부차기 골은 이거 돌리는 건 좀 애매합니다! 오지않 골! 어어! 서로 한 골씩 주고받고 있어요! 양 올리고 있죠! 오른쪽 한쪽! 어! 어어! 아! 스피어 나! 어! 놀란! 황서동! 여기서 우지한 선수를 못 넣으면 그대로 패배입니다! 으아아악! 여기서 락리노 선수가 볼에 성공하면 종기는 그대로 끝났죠! 롤리트, 이윤재 기싸움! 유 요즘에! 이겼습니다! 진짜 이혼색힌 싸움 이겼어요! 오지안 선수가 못 넣으면 그대로 경기 끝나죠. 못 넣으면 동점! 넣으면 경기 끝! 제가 나갔습니다! 제가 나갔어요! 하겠어 이거를? 여기서 랑키드 선수 못 넣으면 오지안 승입니다. 여러분 진짜 어디로 찰까요? 알겠습니다. 이겼다! 이거 큰 그린 그린에 1대1까지 가서 3판 2선 갈라고? 아닙니다. 이거 찐입니다! 찐입니까 아닙니까? 개찐이에요. 왜냐하면 저 여기서 끝내야 이 돈을 가져갈 수 있는데 돈이 걸려! 이거 진짜 개찐이에요! 저 혹시 화장실 한 번만 타려야 돼요? 화장실 갔다 오세요. 덕분 좀 하고 갔다 오세요. 잠시 후 돈 정산한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판 오지안 4만 원, 마이너스 10만 원, 플러스 10만 원. 강진우 4만 원, 5만 원, 10만 원 해서 강진우는 19만 원 벌었습니다. 근데요, 아직 막판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홈어웨이 일단 가위바위보 해주시고요. 바위바위보! 제가 홈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연장은 갈지 안 갈지 기대가 되네요. 좋습니다! 가만히 해! 와, 이 토를! 아, 이게 못 본가! 아, 이게 못 본가! 브라보 유어 라이프! 달려! 확 돌려야 돼요! 오, 마이너스! 곱하기 2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까비. 네, 시 한 번 기회를 줘서. 이, 왕수홍? 황수홍, 황수홍! 오, 오! 아! 불상인가요? 곤란, 뛰고 있는데. 최진철이랑 기싸움! 최진철을 쬐겼습니다. 이거 위험해요! 오, 와!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이 세상에! 아우! 뱅글뱅글 그냥! 어? 어? 이거? 이거? 이거! 김나벨! 야, 뺏고 이걸 또 막아내! 뺏고! 막아내, 뺏고! 아우! 야우! 아하. 아하. 아. 후반 시작. 오, 아우! 눌렸대, 어? 아이고 올려줍니다 세디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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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안 꺼도 되냐고 야 오 완전 말렸습니다 아 호나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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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스아웃 아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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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원 상첨 야 이거 다 풀린다 아 이거 지연아 지금 열려갔어요 누가 아 이거 또 준비해야 되나요 어이 어이 아 이거 뭐야 뭐야 어 자 야 그래도 한 골이라도 넣어서 돌림판으로 2등을 봐야겠죠 아 아 이 분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 이렇게 경기가 호흡망하게 선생님 3대 유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 껄도 안 먹겠단 소리예요 3판 2선 강진우 승리고요 정산타임은 누가 또 이겼는지 보겠습니다 오지환 선수 아까 시작하기 전에 4만원이라 했잖아요. 그대로 똑같아요. 어머나! 민기 없으니까 4만원이기엔. 강지윤 선수 한번 해봅시다. 5만원 나왔고 꽉 나왔고 만원 나왔습니다. 25만원? 네? 25만원을 줘야 되고 4만원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4만원 안 주고 21만원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부터 계속 한수 아래 어쩌고 어쩌고 진짜 내가 그냥 다 봐주는 거야. 자꾸 옆에서 쪼갈쪼갈 거리는데 한 번 해봐! 지환아! 한 번 해줘! 자 그걸 혹시 부를 수 있을까요? 한수 왠지 변한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지환아! 웃어라! 지환아! 아 이게 아직 그게 안 됐네요. 5대 6? 다음이 제가였으니까 6승 7패네요. 제가 6승! 제가 7승! 위야 아직! 어! 형님! 몰라면서! 죄송합니다. 그래 그래 한수 아래. 그래 한수비 형님이다. 그걸로 위안 삼아. 계좌이체 인증하는 순간 영상 끝입니다. 아니 뭐 기분이라도 내게 25만원 보내고 4만원 보내줄까? 아니야 괜찮아?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싸움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잼! 명상! 확! 돌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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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올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